5 5 5 5 5 5 5 5 5 던진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분 정도요 네 원래 장어 잡으시려고 나오신거에요? 네 여기 이 지역에 장어 잘 올라옵니까? 그런거 같더라구요 지금 몇마리째 잡으신거에요? 3마리요 3마리째 잡으셨어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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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리째 잡으셨대 예단하신대? 여기 봐봐요 커? 오! 엄청 커 우와 3마리째 여기 땅을 감았어? 네 땅을 3마리 한번 쳐보세요 3마리째 그렇게 크잖아 이거구나 어우 짱어 올라가고 써보네 우와 항상 짱어 band 우와 봘 이 이 이